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라이브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해설 강의는 곧 올라올 거니까 총평 일단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쨌든 수험생 입장으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 또는 업계 종사자의 입장으로서 최대한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기간 파이널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9월 모의평 끝나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두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는데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제3자가 느끼는 난이도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듣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난이도는 지난 작년 수능 정도의 난이도로 떨어졌습니다. 6평대보다는 좀 쉬웠죠.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쉽고요. 두 번째는 시기보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6평대 여러분들의 실력과 9평대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다를 거거든. 아무래도 뭐 6평대부터 9평대까지 놀지 않았다면 열심히 공부했다면 여름 시기에 문제도 풀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비슷하게 나왔어도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일단 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많이 내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기 위화감 조장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고 개별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뭐 배기보면 되게 쉬웠다는데 나는 왜 어려웠지?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약간 감안해서라도 일단 전체적으로 좀 쉬운 시험이었다라는 생각 컷은 사실 뭐 지금 컷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제 뭐 갓 정답표가 공개됐으니까 제가 한번 쭉 본 결과로는 한 4, 8? 좀 비관적으로 보면 5, 0도 가능합니다. 5, 0 4, 8에서 한 5, 0 정도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등급 컷 또한 4, 4에선 4, 5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 정도로 변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때 나왔으면 이 정도 될 가능성 거의 100%고요. 이게 만약에 수능 시기에 나왔으면 가뿐히 이 정도 찍었을 거고 지금이 그나마 9월 평가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근데 뭐 그건 또 작년 9월도 생각해보면 문제 쉬웠는데 컷이 생각보다 높게는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제 느낌이라는 거야. 제 느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내일 나와봐야 알겠죠? 정확하게 이제 통계치를 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별형 문항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면 약간 실수를 유발할 만한 그러니까 실수가 유발된 만한 실수 유발 문항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항이 일단 두 개가 있었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10번 문항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17번 문항은 문제 자체는 아주 평이합니다만 문제를 좀 잘못 읽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 의외의 일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나름킬러라고 할까요? 이게 뭐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나름킬러의 역할을 수행했던 문항은 18번 문항과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20번 문항도 예년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낮고요. 18번 문항도 전통적으로 18, 19번에 들어가는 어떤 뭐 준킬러 또는 뭐 두 번째로 어려운 문항 치고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답률로 따지면 이 두 문항이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기력 문제는 최근에 어떤 평균적인 전기력 문항의 난이도보다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고요. 역학 문항에서는 이 두 문항이 좀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뭐 해설 강의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지난번에도 썼던 스킬이잖아. 상대 속도, 운동량 보존과 상대 속도의 융합형 문제 제가 워낙 오네 뭐 1년 내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유형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부호, 부호 처리가 좀 미숙하면 특히 벽과 충돌했을 때 비는 반드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지수로 설정하면서 속력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에서 부호 실수가 있으면 이 조건에서 부호 실수가 있으면 사소하게 계산 실수가 파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 문제를 틀렸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미지수 설정하는데 약간의 요령도 필요하고요. 이런 데 이제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상대 속도를 읽어내고 그 방향 또는 부호를 유의해 가면서 속도가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속력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속력이 같다. 근데 운동 방향은 반대다라는 부분에서 사소한 실수가 좀 유발이 되면 문제를 좀 날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20번 치고는 너무 순한 맛이어가지고 충돌 전 후에 다행히 이제 충돌한 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마찰 구간이 끼어 있지 않고 별도의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게 되면은 결국 속도 제곱이 높이 최고 높이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B의 충돌 전 후 속도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블랭크가 이제 결국에는 A속도밖에 없거든요. 충돌 전 A속도밖에 없어서 운동량 보존을 쓰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는 그게 아니라 거기는 되게 쉽고 이건 다 평이한데 이 구간을 어떻게 인식하여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계산 실수를 파생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생각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구간의 일종의 블랭크 구간입니다. 블랭크 구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 없는 등속 구간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 속도가 될 수 있는 높이에다가 4분의 3의 H만큼을 더 더해줘야 돼요. 4분의 3의 H만큼을 더 해줘야만 HA에 대한 제대로 된 높이를 찾을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V제곱과 H의 비례관계까지는 잘 또는 운동량 보존까지는 잘 풀었다가 요구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처리하게 되면 더해야 되는데 뺐다든지 아니면 저걸 누락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시에 정신사나울 수 있잖아. 20번이 좀 허둥지둥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서 실수가 좀 유발됐을 수 있는 사실 이게 이 문항은 굳이 얘기하면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문항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문항조차도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여기로 들어가야 될 문항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적으로 봤을 때 절대 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출만 열심히 풀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따 학습 포인트 체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출만 열심히 풀었어도 무난히 시간 한 배와 득점에 무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형 문항에 있어서도 특별히 뭐 구석구석 출제한 흔적이 없어요. 대개 대표성이 있는 문항들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잘못 읽지만 않으면 또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 자 이제 우리 궁금한 점은 이제 학습 방향일 텐데 이런 점들과 별개로 어떤 방식의 학습을 이후에 펼쳐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평, 6평을 총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9평만 놓고 보면 6평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9평만 놓고 보면 공통이죠. 9평 and 6평을 종합해서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이 평가원이 옛것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기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기출만 제대로 봐도 기출 유형만 제대로 점검해도 만점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메시지를 일단 던졌어요.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6평도 그래요. 사실은 6평도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서 옛날 기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최신 기출은 사실 9평이 좀 더 적합도가 높은데 옛날 기출, 옛날 기출까지를 포함시키면 6평은 기출 학습의 범위를 조금 늘려준 그런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거는 좀 이제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예전 패턴, 평가원의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패턴인데 6평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9평이 난이도가 훅 떨어졌습니다. 훅 떨어졌죠. 그러면 수능은 이제 어떨까라는 예측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의미 없어요. 예측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 난이도라는 것이 6평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시기보정을 감안하게 되면 어차피 컷이라는 건 시기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1, 2등급, 3등급 다 컷 마찬가지인데 컷은 6평이 낮았는데 9평은 시기보정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올라갈 거거든. 이걸 평가원이 인지하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이 수준으로 내겠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상은 예상은 좀 금물입니다만 6평과 비슷하거나 최소 6평과 비슷하게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6평을 상회하는 난이도의 출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시기보정을 하면 그건 뭐 평가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제 컷은요. 6평 때는 조금 평가절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생각은 6평 컷과 9평 컷 어느 그 사이의 컷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야. 그치? 이 정도 컷을 맞추려면 난이도로는 6평보다는 살짝 어려워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그림으로 보면 잘 된 일입니다. 차라리 9평 때 좀 쉬운 게 잘 된 일이야. 그래서 아마 이제 단순한 생각을 했겠지. 6평 때 이 정도 냈는데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컷이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황을 좀 했겠죠? 적지 않은 당황을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구나. 시기보정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내자. 이건 오히려 더 변별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1컷이 42, 43 이 정도밖에 안 뜬다면 오히려 변별력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컷을 높이자 해서 낮췄는데 애들은 성장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확 올라가겠죠. 컷이 이제 확 올라가면 위기잖아.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싶다라면 난이도는 당연히 한 두세 문항 정도. 제 예상으로는 한 두세 문항 정도의 신경향 또는 킬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향이 추가된다든지 난이도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또는 기존 난이도의 어떤 주요 주제들의 어떤 문제 형태의 복잡성을 늘린다든지 복잡한 정도를 좀 늘릴 수 있죠.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든지 시간 한 배가 어려워지는 문항을 전기력 합성이라든지 또는 자기장 중첩이라든지 이런 거 늘린다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유학습 방향은 이러한 이건 당연한 거고 기본인 거고 이건 기본이죠. 기본 기본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고득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황 지금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저도 지금 뭐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지금 뭐 프리시즌, 시즌1, 시즌2까지 새 시즌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6평 때 이러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름때 운영했던 시즌1,2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올렸더니 벌써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있어. 야 이거 엔제냐? 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닌데 심지어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기 6평 50점 받았다 이거야. 자기 6평 50점 받았는데 어? 6평 50점 받은 자기가 102번 모의고사에서 20점대 받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건 좀 겸허해져야 돼요. 겸허해질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해. 6평 50점은 벼슬이 아니죠. 6평 50점 받은 게 뭐 수능에서 50점 나오고 물론 잘한 건데 오히려 일반 실무나 이후 시험에서 50점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그 50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잘 훈장이 아니거든. 좀 심하게 폄하하자면은 운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겸허해야죠. 남은 기간 동안 좀 뭔가 배우겠다. 채워나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는 이미 50점이 나오는 실력인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당할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난이도 상승이라든지 예기치 않은 신경향 문제의 출제 이런 데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또는 오만하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본인의 약점들 구석구석 어디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은폐되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자신의 약점을 촘촘하게 찾아내고 보완하고 프리효율성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하지 않았던 교과서 구석진 부분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도 채워나가고 뭔가 채워나가는 공부고 확장 내가 늘 강조하는 단어잖아. 확장과 보완 채워나가면서 본인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진단하고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 시뮬레이션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기출에 있죠. 6평 9평이 지금 일관되게 조금 오래된 기출까지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바로 전 교육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같은 거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까지 하면 조금 멀리 오래된 그런 기출들까지 포함해서 기출을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정리하고 반복하고 그런데 지금 난이도 상황이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한 두세 문항 정도는 보정할 가능성이 있다. 난이도를 그런 것에 대비하여 이런 이런 자만감은 의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한다라는 차원보다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보완한다라는 차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긍정적인 마인드 배우겠다라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 동안 시험 보느라 큰 시험이었잖아. 그리고 이제 수능 전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봤을 때 이제는 이제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두 달 동안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앞만 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약점과 또 새롭게 배워야 될 부분들을 찾아 나가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또는 진취적인 자세로 파이널 기간을 좀 힘차게 정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문항 해설은 제가 또 해설 강의 때 진행해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총평 듣고 푹 좀 하루 푹 좀 자고 쉬었다가 내일부터 또 새로운 일상들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후에 또 좋은 강의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